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의 빨간주식의 이상루입니다. 6월 29일자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정보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양시장 모두 다 하락마감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 조금 깔아앉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졌고 사실 우리가 빠지는 것이 반복되는 게 주식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막상 또 시장이 빠지면 또 기분이 뭐 그렇게 좋은 건 없죠. 실질적으로 대부분 다 보유를 하고 있거나 또는 일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주식시장 자체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또 색깔이 또 파란색이다 보니까 조금 사람이 좀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좀 냉정해지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더 곱씹어 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는 것이 또 하락을 하는 날이고요. 우리가 빨간색으로 상승마감을 전반적으로 시장에 하게 되면 조금 흥분되죠. 좀 열정적으로 뭐라도 좀 참여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또 빨간색의 과학적인 원리라고 합니다. 그만큼 일단 시장이 오늘 조종에 대한 기회로 삼는 그런 하루였고 전반적인 이제 저가 매수세가 일부 유입되었지만 시장이 바닥을 잡아주지는 못하는 그런 하루가 펼쳐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뭐 두 가지 정도 뽑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경제에 대한 부분이 또다시 스톱이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제 국산화 그리고 수소차 5G 관련 주들이 또다시 개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이렇게 5G나 국산화 그리고 수소차가 이렇게 강하게 강하게 형성되는 이유가 뭔지 근본적인 이유를 같이 알아보고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약 2% 가까이가 화랑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환율이 1200원대 가리키고 있습니다. 환율은 크게 변함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을 해주신 덕에 또 선착순으로 저희가 이제 100명을 모집했는데 이제 16명에 대한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하나씩 한번 같이 보면서 자세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가 또다시 스톱? 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이 내용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이 홍콩이나 대만 문제 등에 대한 이슈들에 대해서 압박이나 간섭을 계속하면 1단계 무역 합의가 위태려워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중국이 미국 측에 조용히 발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6일 보도했다. 자 건들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우리 둘의 문제는 우리끼리 풀어야지 주변의 사람들을 대만이라든지 홍콩 이런 데는 내가 정말 예민한 부분에 우리 싸우더라도 지킬 건 지켜줘 라고 얘기하는 것이 중국인 거고 자 미국은 야 싸우는데 그런 게 어딨냐 약점부터 파고들여야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미국입니다. 뭐 둘이 싸운다는 것은 그만큼 손바닥에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니까 누가 올바르다 누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힘든 것 같고요. 둘 다 잘못했죠. 둘 다 잘못했던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한 번 더 위태려워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자 다음 장도 같이 한번 보시면 홍콩이나 홍콩이나 대만 문제는 이른바 핵심 이익으로 여기고 있는 민감한 이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아픈 구석이다 이 말이죠. 자 특히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과 관련해 최근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된 상태다. 아직까지 격화되어 있는데 안 풀렸다 이 말이에요. 안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건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말고도 우리가 주말에 있었던 것은 바로 코로나 환자에 대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늘어남으로써 경제적인 활동에 어떤 영향을 줄까 또다시 한 번 더 경제가 올스톱 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시장이 나타나면서 하락을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판단할 때는 여기서 좀 더 늘어나더라도 늘어나더라도 경제가 스톱 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이미 한 번 스톱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은 환자가 늘어나더라도 쉽게 스톱되지 않는다는 거죠. 걸려서는 걸리고 그래도 경제를 멈추면 안 돼. 저는 이런 심리가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큰 폭의 급락세가 나타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다만 하방에 대해서 일부 조정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건전한 조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차트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하락마감을 했어요. 2093포인트가 내려왔는데 하단에 2070포인트 정도에 대한 지지를 조금 밟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이라고 봐야 되고 우리가 이 선은 오늘 그은 게 아니고요. 오늘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2100선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항에 지금 잡혀 있는 자리고 하방 자체가 어디에서 지지가 될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2070포인트 전후로 해가지고 지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 시각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안에 내용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현재 연기금이 매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 외국인들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연기금입니다. 그게 투신이고요. 결국 연기금이 이끌어왔던 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연기금이 조금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줘야지만 시장은 조금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붙일 수 있는데 우리가 앞서서 지금 6월 12일, 15일 그리고 16일날 빠졌을 때 들어올렸던 주체를 잠깐 보시면 6월 12일날 같은 경우에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왔었고 6월 15일 많이 빠졌을 때 연기금이 오히려 매도를 했거든요.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 연속적인 순매수가 들어가면서 시장 자체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누구다? 이게 바로 연기금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관이 시장 자체에 대한 저가를 잡아줄 수는 없습니다. 저가를 지금 잡아주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기관은 좀 더 적극적인 매수를 통해가지고 주가를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수를 올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제가 판단할 때는 한 2070포인트 전후로 해가지고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항상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 두 가지를 먼저 봐야겠죠. 하나는 히토류 또 한 개는 뭐예요? 또 한 개는 바로 대두 관련주입니다. 그러면 이 히토류와 대두 관련주를 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상기를 해봐야겠죠. 테마라는 것은 한 번만에 죽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요즘 테마는 수납매가 많이 돌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꼭 기억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한번 상승하기 전에 또다시 한 번 더 체크해보고 수급 들어오면 또다시 체크해보고 또다시 한 번 더 올라가면 이익실을 하고 또다시 빠지면 또 체크해보고 이거 반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유니온, 유니온 머티리얼, 노바텍, 에스모어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자 여기 뒤에 두 개는 잡주니까 조금 개별적으로 대응을 하시고요. 자 위에 있는 종목군들 잠깐 한번 같이 보면 모양을 일단 조금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노바텍 같은 경우에 지금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반등을 붙이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유니온 같은 경우에 반등을 조금 붙이죠. 유니온 머티리얼 질도 어때요? 반등을 조금 붙이면 다시 한 번 신고가 돌파를 하기 위해서 컨셉을 조금 밟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뒷장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리필드, 헤인, 센니텍, 센니텍, 티플렉스 이런 종목군들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대두관련주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대두관련주. 2018년도에는 대두관련주가 많이 움직였어요. 자 샘표. 샘표도 다시 한 번 더 대부분 다 모양이 비슷해요. 샘표, 샘플식품 대부분 다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미중 무역 분쟁에 관해 가지고 아직까지 세력이 빠져나갔다고 보기에는 힘들다. 다시 한 번 시세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다른 관련주들은 조금 더 정리를 하셔가지고 기억을 좀 하고 계셔도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서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가 바로 국산화, 수소차, 5G 시장의 기대감은 반영 중이다. 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또 국산화 관련주가 반등이 나왔어요. 통진, 세미캠, SNS, 텍, 워닝머티얼즈, SK머티럴즈 이런 기업들이 반도체 가스 또는 포토공정에 사용하는 소재 관련주들이 대부분 더 반등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시장 자체는 빠지면 오르거든요. 오르면 빠지게 됩니다. 오늘 시장에 빗대어서도 같이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5G 관련주들도 대부분 다 반등을 성공하면서 서진 시스템, 오늘 또다시 한 번 더 이틀 연속 양봉이 형성됐고 에이스테크, 오늘 또다시 한 번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솔리드, 오늘 9% 급등 양상이 좀 보였었고요. 보이솔루션, 대부분 다 안테나, 중개기, 기지국, 무선 네트워크 장비 관련주도 지금 반등이 좀 올라와요. 올라옵니다. 이 노아이 리슨을 봐라 했죠. 계측 장비 업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 5G 관련주를 우리가 일주일 전까지 보면서 문의를 제가 공개방송이라든지 또는 주식 강의를 통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물으셨던 것이 5G가 지겨워요. 5G가 안갑니다. 5G는 언제 갈까요? 5G는 죽었는가 봐요. 5G 좋게 얘기하면 채팅창에 게시판에 5G는 함몰 같다. 아직까지 5G 얘기할 사람이 어딨냐? 그게 불과 1주 전입니다. 그런데 한 주만에 지금 분위기는 어땠어요? 또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바뀌면서 5G가 주도주인갑다. 5G가 신고가 가능갑다. 5G가 정말 이슈가 된다. 또다시 긍정적인 멘트들이 쏟아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느낄 필요가 있어요. 사람 마음이 그만큼 간사하죠. 호텁뒤수지 잠깐 한번 탁 뒤집었다가 또다시 뒤집었다가 금방금방 바뀌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하지만 산업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 지금 국산화 관련주 중에서 강한 애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반도체 가스 그리고 포토공정의 소재 관련주가 강해요. 수소차 관련주 중에 강한 애가 두 개가 있죠. 하나가 뭡니까? EM코리아 또 한 개가 뭐예요? JNKHITER 였잖아요. 이 두 가지 종목의 공통점은 뭐예요? 이 두 가지 종목의 공통점은 수소차 충전소 관련주예요. 충전소 관련주입니다. 자 5G 관련주 중에 최근에 많이 오른 애들이 누구예요? 서진 시스템 에이스테크 그런 기업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럼 이 기업들에 대한 공통점이 최근에 많이 올랐던 공통점이 뭡니까? 삼성전자라는 공통점이 키워드가 있고 자 또 한 가지 키워드가 뭐예요? 바로 안테나 중계기 관련주라는 거죠. 안테나와 중계기 관련주들 그러니까 1차적인 시작을 하는 관련주들이 지금 최근에 움직임이 좋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자 그럼 업황이라는 것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업황이라는 것이 금방금방 한 번 상승하고 난 다음에 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지만 산업이라는 것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것이 최근의 움직임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매번 마다 이제 뭔가에 대한 인스턴트 식품 먹듯이 시장이 금방금방 빨리 뭔가가 될 것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때도 많지만 시장에 대한 업황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를 조금 참고하시면서 업황에 대한 분위기를 조금 알고 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고 우리가 5G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서 그림을 조금 보여드렸던 것이 있는데 그림 준비되면 잠깐 한 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그림 자 그림 잠깐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조금 급하게 보는 거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거는 한 개 보여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트는 거니까요. 자 우리가 이 그림은 좀 기억을 하고 보도록 합니다. 예전에 TV를 통해서 한 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무선망과 유선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지국입니다. 기지국에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쪽이 뜨는 거예요. 이쪽이 뜹니다. 유선은 나중이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유선 쪽보다는 무선 쪽이 뜹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을 조금 기억을 하고 봐야 돼요. 기지국에서 소형기지국에서 스마트폰 넘어가면서 무선 네트워크 장비와 거기에 따른 중계기와 안테나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적인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 그림은 꼭 중요하게 판단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국산화 관련주 수소차 5G 관련주도 한번 같이 알아보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국산화 수소차 5G 관련주는 이슈가 꾸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업황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이 업황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좀 더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종목군들도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JNK 히터가 오늘 다시 한번 더 뽑아내면서 오르는 강화 상승세를 연출하는 모습인데 이게 한번 추세가 붙고 난다 여기서 이렇게 빠지지 않죠. 다시 여기서 한번 더 붙이고 붙이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흐름이고요. 마찬가지로 EMPORIA 같은 경우에도 연속적인 상승이 계단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옵니다. 시세가 붙어서 올라오는 자리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동진 세미캠 그죠?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고 ENF 테크놀로지 조정이 나와도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습니다. SK머테리얼즈가 크게 한번 또다시 여기 급등 나오고 옆으로 행보를 붙이고 오늘 또다시 한번 더 상승을 크게 하죠. 또 뭐가 있을까요? 워닝머테리얼즈 이런 것들도 지금 또다시 한번 더 조금 바뀌면서 바뀌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SNS 테크 꾸준하게 우상향을 지금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일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주도주 패턴을 보였던 종목권들이 하루아침에 죽지 않거든요. 다시 한번 더 꾸준하게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 에이스테크 또다시 한번 더 신고가 흐름이 좀 더 이어진다고 봐야겠죠. 대신에 지금은 보유자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권들을 만약에 따라 산다면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부분까지 기억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장 관심종목권들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일단은 오늘 대두 관련지 그리고 히터로 관련지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종목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동진세미캠 영아테크 셋다 그리고 엑셈까지도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일단 영아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소상용차 관련해서 제가 지난주 화요일부터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고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5일 동안 계속적으로 오르는 모습인데요. 말씀드렸지만 현대차의 55억에 대한 수소상용차를 납품을 계약을 체결했다. 그 이슈는 쉽게 꺼질 수 있는 이슈는 아닙니다. 기업에 대한 캐파가 커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충분히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고요. 이것이 지금 여기서 곧장 뽑아내느냐 아니면 한번 죽었다가 뽑아내느냐 에 대한 차이지 이 정도 그림 만들면 쉽지 않아요. 무조건 간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엑셈 엑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융기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또는 서버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 분석을 담당하는 업체입니다. 은행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대면 서비스로 넘어가면서 그에 따른 이슈가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엑셈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지금 시세 자체가 상당히 힘들게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빠지기는 힘들다. 데이터 산법이 통과되고 난다음부터는 주가를 저렇게 마음대로 못 뺍니다. 그만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에 대한 이슈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진 세미캠인데 반도체처럼 재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 하나 반도체 가스 그리고 하나는 포토 마스크 제로 포토레지스트 에 대한 납품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개선된다는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다고 판단하고요. 좀 더 시세를 붙이지 않을까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민 내용 이렇게 한번 같이 보셨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주식 100일간의 기저 프로젝트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추천주 2개 그리고 오후에도 정규방송 시간을 확대함으로써 오전에 1시간 오후에도 여러분들을 또 1시간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착순 100명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16명이 남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59-070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왜 이상로일까 올달에 추천했던 종목분들이 결국 오늘 SCI평가정보가 오늘 신고가를 갔어요. 5월 13일 추천주는데 3천원이었거든요. 3,085원이었는데 오늘 주가가 이제 얼마가 되냐 오늘 4,885원이 뜨면서 3천 여기 5월 13일 여기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2% 18% 충분히 이익실화할 기회도 있었고 조종을 보이더라도 결국 매수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체제주주에 대한 지분 매각 소식에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이고 자 그만큼 오늘 또 얘기했던 것이 개인신용평가에 대한 회사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강한 시세를 나타낼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을 한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또 이슈가 됐던 자율주행 이죠. 근데 5월 14일 자율주행 관련 자 이렇게 또 나갔죠. 그러면 여기 이런 종목 분들이 바닥 권역에서 조금씩 바뀌는 여기입니다. 여기 이 자리 였고 여기 또다시 한 번 급등하고 옆으로 행보하다가 조종을 보이더라도 매속 근처에 조종을 보이고 올라가는 모습 자 이 봉도 상한가 바로 직전봉 이죠. 28.8% 니까 자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은 안 좋았지만 자 오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 목표가 또다시 달성했는데 2차 목표가 를 또 통과를 했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오늘 종목 추천주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시장은 빠졌지만 이렇게 종목 군들이 강하게 오르는 모습이었고 뉴파워 프라즈마 같은 경우 6월 25일 추천주 입니다. 전일 급등이 나왔죠. 위메이드도 6월 4일 추천주 입니다. 전일 급등이 나왔죠. 마찬가지로 위메이드도 전일 상은가 준화 는 큰 폭 종목의 27% 짜리 봉이 형성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파워 프라즈마 같은 경우에도 전일 21% 짜리 오늘 또 상승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함께 매매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6월달 5월달 했던 것들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가입하시면 확인이 가능하시고 그거를 지금까지 대한 부분을 일부러 기록에 남겨놓습니다. 그걸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안오른 종목군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 지금 충분히 저가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미리 미리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고 저가에 담으셔서 적어도 일주일 아니면 하루라도 조금 보유를 한번 해보신다면 종목을 믿고 보유를 한번 해보십시오. 또 좋은 결과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합니다. 스마트밴드 100일 간의 기적 프로젝트 100만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오후 2시 반 3시 반 추가적인 리딩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한국경제TV1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거기에 대한 내용 확인하시고 진행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내용을 다 말씀드렸는데요 시장이 빠지면 또 우리가 빠질 때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버지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들고 하셔야 되고 이 5G 업황은 4차 산업에 대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올라간다. 빠지는 것을 귀해로 삼아보자. 그때는 귀에 안 들어오시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일주일 이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나면 아 그때 듣고 못 샀는데 지금이라도 사볼까요? 많이 올라간 종목은 이틀 만에 지금 40% 가격이 올라왔고 적게 오른 종목도 이틀 동안 12%, 15% 올라왔습니다. 또다시 남들보다 늦게 사게 되는 거죠. 시장은 누가 어떻게 선도하고 선점하느냐를 알아야 되는데 항상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큰 문제가 뒤에서 쫓아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시장을 선도하고 싶으신 분들 시장을 선점하고 싶으신 분들 좀 더 앞에서 이끌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이번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을 때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내일 또다시 시장이 올라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시장에 대한 반등을 기다려 보자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cotrш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할 수 illi